어쨌든 이제 두 분이 좀 오셔가지고 미주를 같이 좀 섭외를 하고 싶다. 미주 생각도 되게 중요합니다. 그 미주 생각이 중요하지. 저는 근데 지금 열심히 활동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. 아 그래요? 아니 목소리도. 아니 거의 안 부렸다니까. 빠른 운전인데. 화내. 다리 좀 바꿔줘. 아니 그래요. 아 다리 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. 아니 미주 이제 우리 한 명 가지고 맘 잡고 쟤도 이제 막 해보려고. 그런 톤이 아니에요. 이미 내 맘속에는 우리 미주가 돼있어. 아니 우리 미주라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. 이거 이번에 간실이지. 우리 미주예요 우리 미주예요. 상관없어요. 미주랑 이제 우리가 정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인데. 이거 지금 풀 스케줄이거든. 근데 이거를 동시에 담아발점으로 할 수 있냐. 그건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. 아 그럼 수치인 불명 한번 미주랑 한번 해보실래요? 우리가 한번 보자. 영광이죠. 한번. 오케이. 그래 오케이 오케이. 그래 한번 해봐 해봐. 아 그렇지. 한번 맞혀봐봐.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.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십시오. 잘 지내니 나는 요즘 그냥 그렇게 살아. 예전보다 살만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. 안 본지 오래됐어 요즘에 너는 어때. 나 같은 거 이제는 별로 관심 없겠지만. 그건 좀 어때 예전에 달고 살던 기침은. 약 좀 잘 챙겨 먹어 굳이 뿌리지 말고. 감기라도 걸리면 넌 묻혀고 그래 가잖아.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 먹부리지 말고.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 내게 자꾸 말해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어버리라고.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무며 말해 머리가 멍해지고 말라가는 병에 걸렸다고. 길을 걷다 멈춰서 한숨만 쉴 거라고. 이름을 불러도 잘 듣지 못할 거라고. 눈만 뜨고 위치 사는 게 아니라고. 당분간 그 심장을 잠시 멈출 거라고. 왜 이런 거죠. 내가 왜. 내가 왜 이런 거죠. 바보처럼. 아무렇지 않은데. 왜 내가 힘들까요. 내가 아픈가요. 많이 아픈가요. 난 아무렇지 않죠. 정말 아무렇지 않죠 모든 게. 헤이 헤이. 헤이 컴온. 예. 토요테. G.S. 암. 메이주. 그래 니가 오늘 하루 아무런 일도 없듯. 나 역시 오늘 하루도 보통으로 살아.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보며 말해. 그러다 죽겠다고. 이젠 좀 잊으라고. 내석조차 안하려고 정말 애쓰는데. 결국 아무리 숨겨봐도 나는 역시 안돼.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. 사랑하는 사람조차 볼 수 없으니까. 오랜만에 니 생각 나 편지 안쪽 썼는데. 그런데 마땅하게 어디로 보낼 곳이 없어. 사실은 나 미치도록 니가 보고 싶고. 말이 아파 넌 모두 힘들다고 말하려고 했어. 내가 지금 뭐를 어찌해야 할지. 어떻게 시작할지. 너에게 물어보려 했어. 정말 뭐가 뭔지. 대체 정말 뭐가 뭔지. 나는 어떻게 해.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해. 왜 이런 거죠. 내가 왜. 내가 왜 이런 거죠. 바보처럼. 아무렇지 않은데. 왜 내가 왜 내가 힘들까요. 내가 아픈가요. 많이 아픈가요. 난 아무렇지 않죠. 정말 아무렇지 않죠. 모든 게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. 이렇게 힘든지. 이렇게 힘든지. 왜 이렇게 된 거죠. 다시 돌아와.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. 난 웃고 지내요.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. 근데 왜 그런 거죠. 내가 왜. 내가 왜 이럴까요. 바보처럼. 아무렇지 않은데. 왜 내가 힘들까요. 내가 아픈가요. 돌아와. 많이 아픈가요. 나에게. 난 아무렇지 않죠. 정말 아무렇지 않죠. 모든 게. 근데 왜 자꾸만.